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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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시죠? 많이 힘들어요. 우리가 이런 말 있죠. 나는 심장만 떨린다. 라고 말하면 거짓말. 나는 심장이 너무 떨려서 내 오장육부까지 같이 떨린다. 그게 아마 사장님 현실일 거야. 또 그리고 나는 잠을 한 번도 편안하게 자 본 적이 없다. 또한 사장님이 현실일 거야. 왜? 잠을 자야 되는데 내가 내일 뭐를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근심이 먼저 앞을 쓰는 사람이고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주 자체를 말하는 거야. 사주 자체가 혼자 살아야 될 사주야. 누구하고 결혼했어도 안 돼. 누굴 책임을 못 진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고 또한 나도 책임을 못 지는 사주야. 사주 자체가 떠돌이 사주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이 사주가 군인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아니면 경찰을 했었으면 내 직업이 꾸준하게 갔을 텐데 그렇게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물어봐 봐요. 잠시 사장님은 항상 우리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용의 머리는 있는데 꼬리가 없다. 사장님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금방 질려요. 그리고 귀가 얇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20대 30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나쁜 말은 아닌 거 같아. 사장님이 현실에서 즐겁게 살았던 거 같아. 내 미래에서 좀 미래를 보고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현실만 만족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 미래가 지금 와서 1초도 과거가 되는 거잖아요. 2초 3초도 미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미래에 하나도 해 놓은 게 없어요. 하나도. 아무것도 해 놓은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와서 내가 뭐를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장님은 막말로 10년 세월 그 전에서부터 동일한 단어와 거리가 멀어요. 동일한 단어가 나한테 살삭 붙어지지는 않았단 말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가정을 조금 이해하고 내 자식을 좀 이해하고 내 와이프를 이해하고 살았더라면 지금 와서 내가 후회 쓰는 인생을 안 살았을 거야. 지금 와서 뭔 말인지 알아? 떠돌이 중 사주가 떠돌이 스님 사주가 내 가정을 일구고 살았기 때문에 내 와이프하고도 너무 안 맞은 인생을 살았을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떠돌이 인생이 만약에 나한테 편하게 해준 내 직원이라든지 만약에 삐까딱한 사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만약에 장사를 하면 술집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라든지 그런 유형이 사장님한테 맞는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왜? 내가 나라녹을 못 먹었기 때문에 막말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된 건 맞아. 그러나 아까 말했지 용의 머리는 있는데 꼬랑지가 없다. 남들 가게 장사 멀쩡하게 잘 돼서 사장님이 인수인계를 했다. 사장님은 거기에서 6개월, 7개월, 8개월 1년 붙으면 잘 버튼 건 거야. 1년 붙으면 망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나 가거는 필요가 없어. 현재 현실이 중요해. 근데 현실을 뭘 잡고 잡을 거냐고 뭘 잡고 잡을 거냐고 내가 하나 끈이라도 옛날에 열심히 살았어. 만들어 놓았다면 그 끈을 잡아서 그 끈에 풀어서 내가 살 텐데 아무것도 없어. 누구한테 가서 예를 들어서 사장님 50만 원 구기 너무너무 힘들 텐데 그 뜻은 사람들한테 그 정도로 신용없게 살았다는 말을 하는 거고 내가 봤을 땐 나라에서 돈 주지 않으면 내 생활이 힘들 텐데 그렇죠? 근데 나라에서 돈 주기는 내가 너무 그 돈 밖에는 역부족이잖아. 그렇죠? 조금 뭔 일을 해 볼까 근데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오라는 데가 없어요. 나를 받아준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났고 내가 개 며칠 열심히 살았다면 나한테 조금 그게 있을 텐데 사장님은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이 그나마 편해지려면 편해지려면 64가 넘어야 돼요. 넘었으면 내 인생 그래도 이 철압 파란만장한 인생이 이제 조금 잡을 수 있어. 뭘 잡아서 잡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자녀는 아무것도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젊었을 때 힘들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한 군데에서 꾸준히 못 있었다 이야기를 했잖아. 그랬을 때 내가 마음 잡고 놀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못 해놨다. 그래서 내 나이가 사장님 나이 지금 몰라요. 64세가 넘었다면 사장님이 필 것이고 64세가 안 넘었으면 내년 내후년이 아마 사장님한테는 지옥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을까? 내가 무슨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길거리에 쇳덩어리 있잖아요. 쇳덩어가 있으면 주스세요. 박스가 있으면 주스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라도 팔아가지고 내 생활하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7년 전에 이미 내 문서 내 문서 날라가고 나서 내 문서를 날라가고 나서 그때 조금만 정신을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7년 세월에 문서 딱 다 줘버리고 반 딱 했을 때 그 문서만 잘 지켰더라도 지금 이렇게 빈털터리는 안 됐을 거란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네 맞아요 떠돌이 인생 그만 사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들한테 별거 있고 그렇죠? 젊은 사람들한테 별거 있어요. 미안하면 선생님한테 별거 하나도 없어요. 틀리나요? 딱 별거 한 가지 있어요. 내 노을은 사장님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점을 보면서 문 열었어요. 그러니까 내 64세가 돼야지만은 괜찮고요. 이 말로다가 말로다가 앞서가지 마세요. 아직까지 그 족같은 성경을 못 버렸어요. 아셨어요? 아직까지 사장님 이거 안 돼요. 이제 지나갔어요. 개 범 잡지 마세요. 알았어요? 이게 사장님을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틀렸습니까? 개 범 됐다가 내 인생을 쳐준 거예요. 개 범을 내 잡아야 그러니까 됐죠? 내 64세가 되면 괜찮아져요. 64세가 돼야지만 내 이끌어진 인연이 다시 만나요. 무슨 말 잘 알아듣으면 64세가 돼야지만 지금은 다 38선이에요. 내 식구들도 38선 내 가족도 38선 다 38선이라고요. 왜? 자업자들입니다. 사장님이 만드는 자업자도 아시겠어요? 됐죠? 끝낼게요.